야 이거 예전에 소닉에서 봤던건데 이거는 야 이거 지리는데 거의 최소 레이싱 게임이야 와 얘 꼬리가 얼마나 긴거야 어 어 어 지린다 야 뭐야 뭐야 어 피해 어 지려 아 저 동시에 누르는거다 미안하다 얘들아 형이 아재였다 어 하나씩 눌렀다 어 얘 와 민달뱅이 무슨 부스터네야 어 여기서 이거는 뱀이 도와주지 않을까 어 저거 잡아주고 얘 가게끔 설마? 던지는가? 와아 디테일 미쳤어 야 와아 야 아니 애니에 이런 장면 있어? 어리지 몰라 나는 와아아 개강속구야 와아 사이버 포뮬러 같아 무슨 2단 부스터야 이거는 오 에이 어 뭐야 놈 지리는데요? 와 진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 무슨 이번에 나루토 스톰퍼는 디테일로 승부봤다 진짜로 디테일하고 이게 풀스퍼가 한 단계 그래픽이 진화해가지고 아